몰입 상태는 최대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나요. 그냥 하기 달렸어요. 오래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할 일 볼 일 볼 만큼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몰입도 얕은 몰입이 있어요. 너무 과몰입 하시면 안 좋아요. 너무 과몰입 상태 오래 계시면 건강 상해요. 완급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것은 몰입에서 나와도 은근하게 참날을 느끼는 그 정도는 갖추고 있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또 깊은 몰입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주 얕은 몰입부터 깊은 몰입까지 즐기실 수 있어요. 깊은 몰입에 너무 오래 계시면 건강 상해요. 여러분 에너지 다 쓰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건. 몰입 신나게 하고 나면 쓰러지죠. 며칠 쓰러지고 막 몸 아프고 그래요.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필요한 몸에 에너지와 물질들을 몸에서 다 소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으로 인해 도움받는 부분도 있지만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셔야 돼요. 가끔 우울한 기분 찾아오나요? 오죠. 저도 왔다 가는데 왔다 빨리 가요. 저는 우울한 기분에 오래 있진 않아요. 우울한 기분도 느껴야 중생 살림살이죠. 우울해야 중생이죠. 늘 밝으면 중생입니까? 밝았다 우울했다 해야 중생이지. 오늘은 문득 무상이라는 의미가 왜 이리 달리 느껴지는지요. 명상스러웠다 오늘 건진 게 무상입니다. 결과는 무상하니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지 않나요. 무상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무상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미 다 늘어져 계실걸요. 일단 한 100년 정도는 주무시지 않을까요? 영원하다면? 잠깐만 좀 작게 100년 정도. 무상하니까 1분 1초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무상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귀하고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구나 이런 말이 무상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무상하니까. 찰라 찰라 변해버리니까. 벌써 1분 전 건 어디 갖고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무상하니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런 긍정적인 걸 읽어내셔야 돼요. 무상에 빠져버리면 소승에 빠집니다. 무상에 빠져서 다 무상하니 의미 없다. 이런 이상한 발상을 하게 되면 주역의 괴가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사람이고 이게 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게 3단계가 있어요. 하늘 차원, 중간 차원, 가장 낮은 땅 차원.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정토가 있죠. 그럼 눈에 안 보입니다. 영원의 세계. 그럼 여기 지구의 지상 정토는 눈에 보이겠죠. 그런데 지상 정토는 당장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이버 정토가 있다고 봅니다. 영적 정토가 뭔지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사이버 정토가 있어야 지상 정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여기가 성부 하나님이면 성도는 성부 하나님이 바로 안 보여요. 그러면 성자가 성자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따라 해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성자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자, 사이버 정토가 뭐예요? 톡톡 아닙니까? 톡톡과 학단 강이겠죠. 그런데 톡톡이 더 사이버 정토의 몫을 하죠. 지금 도가리 까는 사이버 정토가 눈에 보이는 정토. 자, 보이는 라디오처럼 보이는 정토라고 저희가 자막 나갈게요. 보이는 정토. 본격 정토방송인 이유 아시겠어요? 성부를 바로 못 보니까 성자가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부, 성령이 성자 아닙니까? 보이는 정토입니다. 저희 톡톡의 세계는. 톡톡을 멈출 수가 없죠. 그렇죠? 보이는 정토. 이렇게 정토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데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지만. 그렇죠? 여기가 정토에 정토 뭐인데 정토가 별거 아니에요.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질의응답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 도딱이 최고의 장소. 스승이 계시고 도반이 있고 나도 최선을 다해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최고의 장소. 도량이 정토거든요. 학교예요. 학당이 정토예요. 홍의각당이 정토고 지금 사이버 홍의각당이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존재하는 이 세계가. 그래서 톡톡이 보이는 정토입니다. 누리세요. 학당이 정토다. 학당이 교회다. 학당이 성당이다. 학당이 교당이다. 그렇죠? 학당이 사원이다. 그게 정토다. 천국이다. 사이버 천국. 사이버 천국입니다. 중간자입니다. 지상 천국이 오기 전에 사이버 정토가 사이버 천국이 먼저 떠야 돼요. 이치에 맞지 않나요? 저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저기 천상 천국에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시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온다는 게 이 구름이요. 땅과 하늘 중간 아닌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다는 게요. 먼저 뭔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아주 하늘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돌을 펴가지고 지상 천국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아래로 이제 지상 천국이 강림하는 게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온다는 게 지상 천국이에요. 지상 천국 이전에 구름에서 먼저 천상 천국과 지상 천국 중간에 구름에서 천국이 펼쳐지는데 저는 구름을 인터넷과 사이버 세계로 봅니다. 구름.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백마는 유튜브죠. 서양에서 나온 팝알마 유튜브 인터넷 나무아미탑을만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조개종 꼭 집어서 조개종 천태종 다 좋은데 태고종 나무아미탑을만 하세요. 어느 정파군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다 좋습니다만 일단 나무아미탑을만 얘기할게요. 나무아미탑을 방금 제가 말한 식으로 하세요. 최고의 연불선입니다. 바로 연불산대입니다. 나무아미탑을 하고 깨어 계세요. 화두 백날 잡아보세요. 안 되는 방식으로 화두 아무리 잡는 것보다 이목거니 뭐 뜰앞에 잔나무가 별 지랄 다 하는 것보다 나무아미탑을 하고 아미탑을한테 다 맡겨보세요. 부처님하고 바로 접속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자성미타 내 불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아미탑을 하나님 그 불성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해도 여러분 깨어나실 거예요. 빈말이 아니에요. 아미탑을 한 번만 해도 정토가 한다는 게 진짜로 정토가 하시잖아요. 다 좋은데 나무아미탑을만 얘기할게요. 옴마니 방면도 좋고 다 좋은데 나무아미탑 부처님께 아미탑을 기이합니다. 이 한마디면 지금 우리나라 조교정, 찬태정, 태고정 모든 불교 다 개벽됩니다. 단 나무아미탑을 해서 내 불성과 접속하고 아미탑을 닮아서 내 지혜가 아공, 복공, 구공을 깨달아야 돼요. 나무아미탑을 할 때 나무아미탑을 한 순간 애고를 초월한 나의 불성 아미탑을과 둘이 아닌 그 불성을 깨닫는 게 아공이고 그리고 나무아미탑을 또 하면서 나무아미탑이란 말이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아미탑 이 법신 아미탑 불성의 작용이란 걸 아는 게 법공이고 아미탑을의 육바라밀의 공격이 내 안에서 똑같이 터져나온 걸 깨달을 때 구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미탑을의 에너지가 내 몸 안에 감돌 때 아미탑을의 보신 아미탑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돼요. 의성신 에너지체 개발로도 이어집니다. 나무아미탑을 하나에서 아공, 복공, 구공과 의성신 즉 에너지체 개발로까지 이어지면 바로 지상정토고 이미정토고 여기서 여러분 정토행자가 돼서 지상정토를 구축해내는 선봉에서는 보살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절에서 몇 십 년씩 견성한다고 화두 붙잡고 계신 분들 그 시간에 나무아미탑을 하세요. 정신이라도 맑아져요. 화두 잘못하면 눈 빨개집니다. 절에 가보세요. 선방에서 나올 때 보세요. 스님들 눈 빨개서 나와요. 상기돼서 답도 없는 거 고민하려니 머리 터지죠.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맑아지는데 한 번에 맑아지고 바로 찼는데 아공, 복공, 구공 바로 깨닫는데 아미탑을 하나로 아미탑을의 불성 깨달음 아공 아미탑을의 일체가 나툼이구나 보고 듣는 모든 게 아미탑을 나툼이고 나무아미탑이란 말도 나무아미탑을 작용이구나 복공 아미탑을의 육바라밀의 공덕이 내 안에서도 샘솟는구나 지혜와 자비가 터져 나오는구나 구공 아미탑을의 그 신성한 에너지가 내 몸 안에 감돌고 내 몸이 아미탑을의 몸이구나 의성신 기독교 보존으로 할까요? 예수님 자비를 하는 순간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한 성령인 줄 알겠다 아공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였구나 성령의 신비였구나 예수님의 자비를 이 말도 성령의 신비였구나 복공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는구나 이게 구공이죠 그러면 아공 복공은 칭의고요 구공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샘솟는 것은 성화입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 안에서 실제로 그 에너지가 감도는구나 영화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가 예수님 자비를 하나로 끝나요 아공 복공 구공과 의성신이 나무하미탑을 하나로 끝나요 나무하미탑을 하면서 호흡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굳이 나누면 나무하미탑으로 참납각성 보리신각성 양심성찰로 보리신 배양 호흡수련으로 의성신 배양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나무하미탑을 하나로 일단 답을 하나로 꾀 가면서 답을 내보세요 지상정토 여기서 바로 시작됩니다 언제 천상정토를 죽어서 갈 생각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상정토 바로 사이버정토 지상정토 여기서 바로 구축해야지 아공 끝판왕 석가모니 복공 끝판왕 밀라렛바 구공 끝판왕 유마버사 최종보스 아미타이에스 재밌네요 완덕의 경진네요 나무하미탑 우리나라 불교 개벽할 방안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나무하미탑을 하는 거 죽어서 정토 가려고 하는 그런 파 말고요 그런 부류의 정토정은 저는 단호히 비판합니다 살아서 지상정토 개척하려고 나무하미탑을 하는 나무하미탑을 하나로 아공 법공 구공의 진리가 바로 인가되는 나무하미탑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제창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정토정도 알아요 이치는 아는데 이렇게 지금 대승식으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죽어서 자꾸 정토가 할 생각만 해요 나무하미탑으로 아공 진리 법공 진리 구공 진리 깨달으셔가지고 의성신 각성하는 데도 활용하시라 이러면 지금 저기 화두 잡는 것보다 백배 참배 나을 거다 나무하미탑 그냥 나무하미탑을 해서 정토갑시다가 아니에요 나무하미탑을 해서 견성하시고 견성하시고 그렇죠 일체가 참나의 작용 일체의 유심조 깨달으시고 육바람일 육바람일 공부하셔가지고 참나각성 하시라는 참나각성도 하고 일체의 유심도 깨닫고 육바람일 닫고 몸안에 에너지체 배양까지 하셔서 살아서 정토해 가시라 이미정토 이미정토 누리시라 이미정토 지상정토 누리시자 이겁니다 지금 되지도 않는 화두 백날 하고 계시지 마시고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화두 잘하는 분을 제가 잘 못 봤어요 화두 잘하는 분을 잘 못 봤어요 화두 엄하게 잡는 것보다는 나무하미탑을 제가 방법도 가르쳐 드렸죠 나무 자서를 보세요 나무하미탑을 나무하미탑을 몰라 괜찮아 먼저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모른다 오직 나만 존재한다 모른다 괜찮다 나의 현전만으로 충만하다 나의 현전만으로 충만하다 나의 현전에는 내 이름도 모르겠다 몰라 괜찮아 그리고 자명한 생각을 해봅시다 몰겐자에 응용해보는 거예요 몰겐 한 다음에 자명한 생각 뭐를 해요 나무하미탑을 아미탑을께 기이합니다 부처님이 나랑 둘이 아닌 거 압니다 둘이 아닌 줄 알고 기이합니다 나무하미탑을 하는 순간 아미탑을의 자 요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미탑을의 본성이 내 본성이랑 둘이 아닌 걸 깨달으면 참나각성합니다 나무하미탑을 하고 할 말 없어진 그 상태 누리세요 나무하미탑을 하고 현전하는 그 상태를 누리세요 참나자리입니다 아미탑을 하고 현전하는 그 자리 누리세요 나무하미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하미탑을 하는 아미탑을 나무하미탑을 하는 이 말까지 포함해서 내가 깨어서 누리는 생각감정 오감이 나무하미탑을의 화신이라는 거 나툼이라는 거 화신 나툼이라는 거 화신이란 말도 좋은데요 아미탑을의 나툼이라는 거 아시면 일체의 의심의 복공도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하미탑을 하면서 내 안에서 지혜와 자비의 육바라밀 양심이 샘솟으며 나무하미탑을의 공덕을 내가 성취하는 게 됩니다 자 나무하미탑을의 불성 아미탑을의 불성이 나의 불성과 둘이 아니다 아미탑을의 불성 깨달으면 아공 나무하미탑을 하는 이 말 또한 불성의 작용이다 아미탑을의 나툼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복공 그 다음에 육바라밀도 나무하미탑을 하면서 내 안에서 샘솟는 지혜와 자비 평안의 마음이 사실은 아미탑을이 성취한 육바라밀의 공덕이다 이렇게 하나씩 챙겨가시면 그 다음 연불회는 동안 내 안에서 각성되는 에너지의 흐름 느끼시면서 에너지 몸 느끼시면서 여기 아미탑을의 몸이다 아미탑을의 에너지체다 하고 느껴보세요 내 몸은 아미탑을의 화신이요 그래서 화신을 아껴둔 거예요 우리 몸에다 쓰게 직접 직접 내 몸이 지금 아미탑을의 몸이다 내 몸 안에 흐르는 에너지가 아미탑을의 보신이다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포함한 생각감정 다 마찬가지죠 생각감정 에너지가 아미탑을의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느껴보시는 거 어때요 그러면 내 생각감정으로 아미탑을의 육바라밀이 펼쳐지지 않겠어요 내 몸의 에너지 차원에서 아미탑을의 의성심과 또 동등한 에너지체가 배양되지 않겠어요 기독교 분들은 이거를 예수님 자비로만 바꾸세요 이거는 불교 제가 개혁론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답을 내시려면 되지도 않는 화두 그만하고 왜냐하면 화두도 참나각성 하려고 하는 거고 보세요 화두 왜 합니까 나의 본성 깨닫고 일체가 유심이란 거 깨닫고 육바라밀 잘하려고 하는 건데 나무 아미탑을 한마디에 이 세계가 그리고 에너지체까지 도움을 받는다면 아미탑을 하는 게 맞죠 그 대신에 죽어서 정토 가려고 연불의 신은 마십시오 살아서 견성해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 깨닫고 의성심 배양하려고 나무 아미탑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고생을 해야만 공감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명상을 깊이 하면 되나요 명상을 깊게 한다고 공감력이 생기겠어요 고생을 하셔야죠 이렇게 필요해서 저게 있는 건데 명상을 하시면서 자기 생각에 잘못된 것을 많이 잡아내세요 그게 제일 어차피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걸 하셔야 돼요 명상이 아니라 명상 플러스 지혜요 명상과 지혜가 있으면 같은 고생을 해도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고 같은 고생에서 많은 지혜를 영양 강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하늘이 해주지 않는 대유다이님 해주지 않는가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해주지 않는가 생각 말고 내가 모자란 게 없나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늘이 해주지 않을 때는요 하늘이 다른 거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늘이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공부 같은 거는 우리가 반드시 인간임에 해내야 되는 거니까 다른 거 하라고 하늘이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해내야 되고요 일상사의 일 중에는요 이거는 아니라서 하늘이 다른 거 하라고 이렇게 망라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것만 아니라는 말씀 하늘이 다른 데 가서 하면 너의 운명에 제대로 꽃을 피울 텐데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만데다 너 삽질하고 있어 이럴 때는 내가 모자라 하다기보다 하늘의 뜻을 읽어내 보는 연습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양심 분석 애고 분석 애고가 원하는 거 양심이 원하는 걸 계속 분석하시다 보면요 진짜 자명한 거를 찾아가는 그런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역량도 애고의 역량 양심 역량도 분석해 보고 애고가 원하는 거 양심이 원하는 거 또 분석해 보고 그러다 보면 하늘의 뜻도 느껴지고 하늘과 내 애고가 뭔가 충돌나는 부분도 느껴지고 또 자명한 해법도 찾아지고 이럴 거라고 봅니다 에이스님 대표님 본고가 깊어져서 참나는 시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계속 작품을 만들라는 신호가 오나요 그런 거 같아요 네가 안 하면 네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야 이런 게 좀 늘 수 있어요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하늘이 너가 안 하면 남들이 안 할 것 같아 너가 꼭 해야겠어 하는 게 늘 수도 있죠 공부가 깊어지면 자 마무리로 절 보세요 예고 하트 썬나갑니다 하트 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뿐님 통크놈 감사합니다 타로카드 공부 재밌죠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합당 강의 듣다 오면 공부하셔야 할 게 늘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트 썬 힘내세요 여러분 하트 썬 힘내세요 마치겠습니다 눌러갑니다 하트 썬 깨어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